한글자막 by 한효정 중등학교 미술과 교사와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교장 등 미술 교육자와 중등교육 행정가로서 봉직하고 정년을 마쳤으며 또한 수채화 작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꾸준히 그림 작업을 하는 한편 작가의 화실을 찾아와 그림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미 여러 명의 제자 작가를 길러냈습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교육계와 화단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만 이제 지난 날 돌아보시며 느끼는 감회가 어떠신지요 학교에 봉직할 때는 미술 선생이 별 볼일 없는 교과인데 팀 오고 나서 이렇게 또 작가 생활을 하고 또 화실에서 또 회원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지금 노후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학교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야 학교에서 그냥 미술 선생을 한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을 뽑아서 그 잘 그리는 애들을 조금만 더 잘 가르치면 더 잘 그릴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학생들 몇 명을 뽑아서 미술실로 와라 방과 후에 6교시 다 끝나면 미술실로 와라 해놓고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도 그때 이제 내가 수치화를 가르치고 아이들도 배우고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때 아이들 가르치는 과정을 또 사진도 찍고 슬라이드로 만들고 또 해서 그걸 또 무슨 미술교육의 연구 자료로 만들고 또 연구 논문도 쓰고 그래가지고 교직 생활에서 뭐 승진이 어느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했던 게 많이 나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태음하고서도 학생들은 다 끝났지만 그림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화시대에서 그림을 어른들을 가르치게 된 것 같아요 고마운 일입니다 30년 전 1992년에 작가님이 주도하여 지역 수채화 작가 10명이 모여서 수원수채화협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수원 지역 중심으로 수채화화단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을 수채화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채화 전도사, 이 수원 쪽에서는 내가 수채화 전도사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맞을지 몰라요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그 수채화를 그릴 때만 해도 수원 지역에서는 수채화 그리는 작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어봤자 유화를 같이 수채화하고 유화하고 같이 그리는 작가가 몇 명 있었고 수채화만 전담이로 그리는 작가가 없는 그 시절에 한국수채화협회를 내가 87년도에 한국수채화협회를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한국수채화협회에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수채화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릉수채화협회라든가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수채화협회가 있는데 우리 수원에만 없는 거예요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인데 야, 안 되겠다 수원에도 수채화협회를 만들어서 수채화를 더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때 수채화, 수원수채화협회를 92년도인가 그때 아마 창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채화 보급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0명 회원으로 시작된 수원수채화협회가 지금은 11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사단법인 경기수채화협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경기수채화협회 고문으로 계속 협회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창설 당시와 비교하여 드는 느낌 어떠신지요? 옛날 생각하면 대단한 발전이죠 지금 경기수채화협회 하면 지금 한국에서 아마 한국수채화협회 다음으로 큰 단체일 거예요 그리고 수채화협회의 작가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회원들이 크고 너무나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성할 때는 겨우 10명 92년도에 처음 모집을 했는데 그것도 수채화를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무조건 수채화를 좀 그린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봤는데 딱 10명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이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원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분당, 화성, 용인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최영철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최영철 고문님이시 지금 회장을 맡으면서 점점 더 넓게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인원을 50명, 60명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니 박성현 고문님이 또 회장 바톤을 이어 받으면서 협회의 재정 그분이 참 재주 좋아요 협회의 수폰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수폰을 받는지 참 수폰 잘 받아와서 협회의 재정을 늘려놨어요 재정은 늘리면서 또 인원이 확장되면서 또 아트세미나로다가 어디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루 또 숙박도 하면서 이렇게 수초화협회의 활동을 넓게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희 회장님이 회장 바톤을 이어 받아서는 그 활동을 더 박성현 회장님 보도도 더 넓게 아트세미나를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 2번 또 전시회도 1년에 1번만 하던 전시회를 2번 전시회를 만들고 야외 활동도 더 재미있게 보람있게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경기 수체협회 인원이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박경희 회장님이 노력으로 급기야는 사단 법인으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탁신문 회장이 바톤을 이어 받아서 활동하는데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다가 좀 앞으로는 그래도 활동의 제약이 점점 없어지고 해서 탁신문, 지금은 이제 사단범이나 이사장이죠 탁신문 이사장이 더욱 더 좋은 보람있는 의미있는 활동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림을 배우려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미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체화만 고집하고 한지 벌써 뭡니까 40년이 넘어가는데 후배들이 참 많이 지금 수원 지역 경기도 지역 전국적으로 지금 수척화 인구들이 많아요 참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것저것 있지만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수척화도 하나의 수척화 분야의 예술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수척하로다가 하나의 수척화 학문입니다 이것은 학문 어떠한 학문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데에 그 한 가지만 꾸준히 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지금 현재 회원들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수척화만 하시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면 주위에서 주위에서 보면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나이만 먹고 지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하나 이렇게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니까 맨날 고만고만 해요 맨날 고만고만 하니까 어느 한 분야 팍 뜨질 못하니까 후배들이 그 후배들이 또 볼 때 후배의 후배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그 작가는 그냥 그런 작가야 하고서 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만 계속해서 탐구하고 공부를 하는 작가는 반드시 뜹니다 떠요 떠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 뭐 수척화뿐만 아니라 유화든지 서예든지 무슨 다른 분야든지 그 분야만 한다면은 계속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후배 작가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작가님의 계획이나 바라는 소망 등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실까요? 인생에 있어서 완성은 없어요 완성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완성이 없다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도 완성이 없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과정 언제나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 인생, 이 우주의 법칙은 인생도 하나의 우주의 법칙인데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생도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과정이요 죽음도 과정 안 그래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과정이라면 죽음도, 인생도 과정이요 죽음도 과정이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도 그림도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감동이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행복이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이렇게 흐름 속에 있는 거지 뭐 저 멀리 행복이 있어서 거기에 행복 찾아간다?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 어제 행복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올해 2022년도도 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늘 배우고 늘 탐구를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고 수체와도 단순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그리다 보니까 그리면서 보니까 참 어려워요 한이 없어요 한이 그래서 난 그 회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수체와가 이게 끝이 없는 학문이다 난 지금까지도 수체와를 더 배우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난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도 나는 과정 속에서 내 그림 그리면서 내 그림 공부하면서 그렇게 언제나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싶고 그렇게 앞으로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며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